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제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편인데요. 근데 이제 그중에는 정치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죠. 나는 좌우 이런 거 관심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조차도 딱 한 가지 얘기를 제가 꺼내는 순간 그거는 내가 그래도 공감이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주제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문재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금 공감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워낙에 문재인이가 쇼를 잘하고 자기 어떤 소시오패스적인 그런 경향을 잘 숨기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공감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만큼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를 꺼내는 순간 직관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이재명이겠죠. 그리고 이재명 얘기를 하면서 정치에 관심 없으신 분들한테 다른 얘기 필요 없고 이 얘기만 딱 말씀을 드리면 돼. 이재명 주변에 이재명의 범죄 혐의를 입증해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사람, 내 사람이 어떻게 됐다?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 실제로 극단 선택을 하셨고 이 얘기만 딱 드리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거 진짜요? 대부분 못 믿으세요. 정치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 전쟁 어떤 얘기를 우리가 살펴봐야 외신은 아무리 우리가 살펴본다고 할지라도 어떤 정치인 주변의 내 사람이나 자기의 어떤 범죄 혐의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사람들만 콕콕 이렇게 골라가지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건 뭐 미드 있는 하우스 오브 카든가 거기에서나 우리가 들을 법한 얘기인 것이지 일상생활에서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다 팩트 아닙니까? 내 사람이나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얘기만 딱 드리는 순간 이재명을 내가 지지할 수 없겠다. 바로 이제 설득이 되는데 오늘 제가 그런 분들에게 추가적인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그 일상생활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느끼는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떻다?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거. 뭐 그치 않습니까? 뭐 약간 좀 괜찮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랑 어울리지 않습니다. 높은 확률로 이상한 사람이랑 어울리고 있으면 그 사람도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렇게 사람이 모이게 되는 것인데 이런 차원에서 이재명이가 민주당을 혁신해달라라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여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여성은 과연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물어봐서 뭐 하겠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비정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냥 비정상이다 이러면 아마 복잡한 얘기가 필요하고 딱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성 혁신위원장인 김은경의 주변에서도 이재명과 어떻게 된 것인지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김은경이가 노인 비하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곤혹을 틀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노인의 회장도 만났다가 저렇게 사진에다가 뺨 따기를 맞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저거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이 가서 사과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렇게 사진을 놓고 뺨 따기를 때린다는 게 말이나 되냐라고 하는데 저는 말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노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무슨 노인들의 투표권을 여명에 맞춰가지고 비례해가지고 줘야 된다라는 식의 막말을 내뱉은 사람인데 바꿔 얘기해서 무슨 말이겠어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투표권을 줄여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살다 세다가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100번 양보해가지고 무슨 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0대면 모르겠어. 10대도 아니고 무슨 뭐 유학이 무슨 뭐 그런 애면 모르겠습니다. 자기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으니까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노인 비하를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 노인의 회장님께서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뺨을 진짜로 때렸다고 할지라도 그냥 막고 있어야 돼. 오른밤 맞았으면 왼밤도 내주고 그 정도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주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죠. 이해식이. 바로 그냥 다음에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사과하러 간 사람 사진을 두고 뺨을 때렸다. 모욕적인 시사다. 이따위 소리라고 앉아있어.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의 회장님께서 만나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라고 무릎을 꿇어도 모자랄 판인데 아니 어떻게 사진에다가 뺨을 때려는 이거는 모욕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뻔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게 어떻게 사과하는 사람의 자세가 될 수가 있겠냐고요. 맨날 지들은 무슨 일본에 대해 가지고 진정성이 없는 사과다 뭐다라고 설쳐되면서 지들 같은 경우에 단 한 번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진정성 있는 걸 다 떠나가지고 사과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사과를 받아주는 사람이 사진을 뽑았건 뭘 뽑았든지 간에 그리고 뭐 사진에다가 뺨을 때렸건 이름에다가 뺨을 때렸건 실제로 뺨을 때리는 건 조금 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다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게 국민들 앞에서 최소한의 사과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김은경이가 지금 뭐 얘기 들어보니까 원래는 9월 초까지 그렇게 혁신회를 이끌기로 되어 있었는데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이거는 좀 아니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8월 말쯤 해가지고 정리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앉아 있는데 야 그런데 제가 보기에 김은경이가 8월 말까지도 자리를 못 지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먼저는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정상인이라고 한다면 교수 정도라고 한다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일 텐데 독일에서도 헌법 같은 거를 공부를 하셨고 공부를 꽤 많이 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재명이 이끌고 있는 민주당을 혁신하겠다라고 갈 수가 있을까? 그거를 혁신할 수 있는 상시적인 방법은 이재명을 제거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재명을 제거하지 않고 혁신하겠다라고 하는 비이성적인 일을 어떻게 교수가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김은경이도 이재명 웃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경 신우위가 등장해가지고 폭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폭로 내용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문의 글입니다만 가장 충격적인 얘기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김은경의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18년 동안 시부모님을 모셨고 작년 선산에 묻어들였다. 그래서 어르신에 대해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산 적은 없다. 라고 하는 게 누구의 주장이었습니까? 요게 이제 김은경의 주장이었습니다. 노인 비하다. 요런 이제 논란이 터지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뭐 이렇게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노인을 비하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 이제 얘기를 듣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폭로를 하시는 거예요. 폭로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우위가 뭐라고 합니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 포함해가지고 단 한 차례도 시부모를 모시고 산 적이 없고 공경심은커녕 18년 동안 김은경에게 온갖 악담과 협박을 받으셨고 돌아가시면서도 시눈을 감지 못하셨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폭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지금 신우위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자세하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김은경의 그런 어떤 배경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고 자기 남편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그 개인정보라고 볼법한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신우위가 지금 주장하는 건 뭐예요? 간단한 것이죠. 무슨 뭐 어르신을 모신 적이 있냐? 살아생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모신 적이 없고 모시기는커녕 오히려 18년 동안 김은경이가 온갖 악담과 협박을 했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지금 공개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은경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맥락을 지금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어머니 주선해가지고 아버지가 재혼을 했다고 해요. 어머니가 조금 일찍 돌아가셨나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혼을 했더니만 김은경이 측에서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김은경과 두 남동생이 새어머니에게 상속 포기각서를 쓰게끔 했대요. 아무리 새어머니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가족인데 상속 포기각서를 쓰게 한다라고 하는 건 좀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뒤 얘기는 더 드라마틱합니다.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결국에 새어머니가 쫓겨났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쪽에 와가지고 억울함을 호소를 했대요. 각서를 받고 난 뒤에 오랫동안 살았던 집 비닐번호까지도 바꿔버리고 오히려 주거침입죄로 새어머니를 고소, 뭐 경찰에 신고까지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새어머니는 결국에 남의 집에서 도움이 일을 하시면서 근근히 생활하고 있고 그 후로는 어떻게 됐는지 생사조차도 알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까지만 얘기를 듣더라도 김은경이 어떤 그 심성이라고 할까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김은경의 남편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의 지금 글을 쓰고 계시는 분의 오빠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그게 또 충격적입니다. 오빠가 자신의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대요. 우리 가족은 부검을 원했지만 김은경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 강하게 부인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둘째 아이가 있었나 봅니다. 둘째 아이의 반응이 엄마랑 아빠가 싸웠고 아빠가 화가 나서 뛰어내렸다. 이렇게까지도 지금 둘째 아이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게 뭐냐? 장례가 끝난 바로 다음 날 남편의 사망신고까지도 했다라는 것이고요. 오빠가 타고 다니던 고급차까지도 바로 처분을 하고 그리고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강남으로 이사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어수선한 틈을 타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사업체까지도 친동생 이름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것이죠. 글쎄요. 지금 이 시누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지금은 미국에 계신다라고 해요. 그런데 김은경이가 노인에 대해서 비하를 했다라고 하는 그 폭로가 그 이제 논란이 커지고 그다음에 김은경이 그 해명을 듣고 난 다음에 야 네가 네가 감히 우리 그 부모님을 잘 모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에 분노를 느껴가지고 다음 같은 장문에 지금 폭로글을 올리셨다라는 것인데 일단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쯤되면 진짜 이거 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만 골라가지고 데려올 수가 있는지 이재명이 지금까지 인재연금을 했던 사람이 됐거나 이런 식으로 혁신위원장이라고 뽑아온 사람이 됐거나 하나같이 어때요? 자기랑 비슷한 사생활 이런 식의 논란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진짜 연구 과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김은경 씨는 일단 신우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의 폭로까지 나온 상태이니까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해명하기 바랍니다. 그게 민주당이 지금까지 요구해왔던 방식이고 철저하게 해명을 하시고 해명이 부족하다라면 아예 그냥 국민의힘적 장관에서 뭘 해야 되겠어요? 국정조사까지 벌여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게 민주당이 매번 해왔던 방식 아닙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